자 하던거 이어서 하죠 하아 새벽 3시 반에 방송을 켜다니 자 터누기구요 자 터누기구요 잠시 시건 하아 아 사전 아 아 네 아 아니 프리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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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 카바 프리지아 프리지아 스크랩 스크랩 어차피 샤를 대왕이 행복하지 않을 거라면 그냥 끝까지 밀어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? 작자왕을 미는 거지 자, 트루아입니다, 트루아 그녀의 회사는 그녀의 포탈을 만들었을 때 변함으로써, 그녀의 일을 만나면 전쟁이 도착한다고 생각합니다. 전쟁이 도착합니다. 자전 돌리면 피해가 많이 날까봐 직접 하는거지 소리가 왜이래 잠시만요 뭐 이렇게 죽은거야 자 트루아입니다 트루아 저 새끼 저 머리를 쓰는것 좀 보게 자 보르도 타란에 보르도 타란이 아니죠 점령했구요 자 안클렘에 있는 반란군입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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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작사는 별일 없으면 여기 발란 터지겠죠? 자 발란 군 처리했고 자 턴넉이구요 부하티안 포위에 못했나 새끼야 부하티안 포위에 못했네요 주사계는 이렇게 이제 건물들 좀 올려줘도 되겠다 돈이 좀 많이 남기 시작하죠 자 8위입니다 8위 자 8위 점령했고 자 9위 점령했고 자 9위 점령했고 자 9위 점령했고 자 9위 점령했고 저기 팔랑군 있다는걸 까먹고 있었네 자 9위 점령했고 자 10위 점령했고 자 겨울이니까 얘들 한 통 기다리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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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, 다시. 그냥 계속 짜져있었으면 좋았을걸. 됐다! 아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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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절로 오나요? 그러면 이리 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아, 사회자 아, 사회자 아, 일동 도우기 맞음 군대로만 봐서는 우리가 이기기 힘들죠. 아... 네. 네너로 평평을 죽여요! 그지에. 이 방역은 공격되었습니다! 이 방역! 이 방역은 공격되어 있습니다! 이 방역은 사라졌습니다! 비밀 Flood 전기 자리입니다 공격 포스터벨이 전쟁의 랩이 다 되었습니다. 전쟁의 연속을 지지한 것입니다. 전쟁의 랩이 도착됩니다. 우리의 장군이 싸우고 우리의 장군이 싸우고 우리의 장군이 싸우고 이 장군이 싸우고 이건 괴로워 장군이라도 잡으면 좋을텐데 그치마 장군 흠흠흠 긴트가 함락됐어요. 그래서 적군이 저걸 점령할거고 제대 반란군이니까 왜 탈환해야지 뭐 그치마 장군에 돈이 또 좀 남나 싶더니 이제 또 안 남네 자 애들 바로 겐트 공격합니다 야 저걸 시X 함락을 못 시키냐 그것도 우리 왕이 이끄는 본덴인데 자 직접 쏘아보죠 의미 있을까 모르겠다 투석기가 이건 큰고 이건 작은 거야 시끄러 성분이 부서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공격을 한단 말일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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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! 성벽이 어딘가 무너져 있으니까 공격된 거 아닌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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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벽이 어딘가 무너져 있어? 성벽이 어딘가 무너져 있으니까 공격된 거 아닌가요? 성벽이 어딘가 무너져 있으면 공격된 거 아니에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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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오죠 자 이제 오죠 왜 끊기지 자 이제 오죠 자 이제 오죠 자 이제 오죠 자 이제 오죠 저 아마 상육 제한시간 지나서 저러는 걸까요 자 바이온 점령했고요 자 이제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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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오죠